좋아. 아빠 가러 간다. 짜잔. 아! 아! 못 먹겠어! 여기 영꽃잎 보이세요? 누가 저걸 영꽃잎이라고 생각한다고. 뭔데요, 그럼? 네, 좀 슬라임같이 생기긴 했어요. 왜 저기 붙었냐? 자, 진행해주세요. 자, 그러면 이게 이제 3대3 팀점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시작을 하면 각 팀에서 금치고를 정해요. 금치고를 각 팀 정하고 그리고 금치고를 안 쓰면서 토크하는 게임입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 미니게임을 진행하면서 라이프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금치고 하나를 추가할 것인가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. 내가 볼 때 똘북이가 완전 완벽하게 이해한 거 제가 한번 물어보죠. 유키디듬밥 먹을까? 뭐 먹지? 아, 유키디듬이야. 아, 진짜 제발! 아, 뭐지? 자, 그럼 팀 먼저 저희가 뽑아올 거예요. 이거 만득이랑 저 같은 경우는 같은 팀을 하면 밸런스가 좀 파괴될 것 같아서 제가 레드팀하고 만득이가 블루팀할게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네 분이 팀 뽑아주면 됩니다. 이 버튼 눌러서 뽑아주실래요? 뭐야? 파란팀? 제발, 제발 파란 팀만은 아니게 해주세요. 안돼! 다음 거 뽑아주세요. 응. 빨간 팀! 자,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? 각 팀이 회의를 통해 금식어를 정할 거예요. 최소 두 글자로 정하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러면 통화만 지져줄까요, 이제? 네. 오케이. 이거 블루팀으로 그러면은 저희 여기서 사실 이 금식어 게임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릴 게 있는데 일단 네. 인간들이 다 부정적이어서 OO가 겁나 많은 거예요. 아, 그러니까. 한국인들 만나시는 거. 이게 문제가 있다면 저쪽도 OO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OO한다고 생각해도 많이 걸리는 나노예요, 이거네. 일단 OO 깔고 게임 다음 거 이겨가지고 그냥 하나 깍시다. 그게 좋을 것 같아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금식어 게임을 시작합니다. 대화를 신중하게 해보세요. 안녕하세요. 저거 나요? 왜 그러는데요, 이거? 다들 이렇게 조용하신 분들이랑 진짜 이렇게 아, 나 때문이에요. 첫 개선과. 어? 어? 뭐야? DM으로 우리 금식어 뭐였는지 좀 알려주면 안 돼요? 아니, 뭐야? 어? 뭐야? 아, 이게 이게 운전자님이 알아서 인간지능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, 여러분들. 자, 그러면 여기서 미니게임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좋아요. 자, 설명 들어주세요. 각 팀에 한 명씩 번갈아서 나와가지고 물약을 먹을 거예요. 근데 이 안에 독약이 숨겨져 있어서 이제 운살로 한 명이 부지면 이제 미친은 지는 거예요. 보여줄게. 보여줄게. 뭘 줄게야. 한 번에 여러 개야. 한 번에 여러 개? 오. 아, 진감 같네? 야, 양아지. 우리는 양아지가 담력이 ㅆ더라. 봐봐. 좋아, 좋아. 다 마셔, 다 마셔. 아아악! 어떡해! 자, 그러면 레드팀 분들은 라이프를 올리시겠어요? 금칙어를 추가하시겠어요? 자, 그러면 하나씩 추가하자. 그럼 제가 금칙화점으로 갈게요. 이거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. 우리. 아까 우리가 우리 안 닫으려면 애들 하라고, 애들 하라고. 한 개짜 안 되니까 한 개짜씩 하면 되잖아. 야! 돌보가! 돌보가! 아아악! 우리 친구 잡아! 친구 잡아, 와보기야. 야, 우리 음슴체로 하자, 우리. 음슴체로 하자, 우리. 음슴체로 하자. 저희 자기 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말 조금 짧네. 입에 담 걸렸나? 뭐지? 잠을 잘못 잤나? 아무것도 아니쌤. 아무것도 아니쌤. 대화들 나누쌤. 어? 나 알겠다. 아우 예쁘네. 한 번 나가서 한 번 질러보자. 우리 추리한 거. 우리 그냥 외치면 되는 거야? 어. 아니! 오케이. 오예. 오케이. 아니, 아닌데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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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쌤. 아니쌤. 아, 이 사람 왜 안 맞아? 자, 그렇군요. 여기서 미니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게임의 목표는 무엇이냐? 용암과 물을 이용해서 다리를 이어요. 상대 기지까지. 그리고 침대를 제거한 뒤에 모두 사살 시 이기는 겁니다. 아아. 네, 나무랑 흙 파염내도 되고요. 아우. 아우. 아니, 금치고 게임인데 이게 무슨 뭐?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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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왜 옆에 있어요? 우리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안돼 죽지마 죽지마 아아 노예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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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러쉬 좀 에바네 우리 라이프 왜 이래? 이거 제가 봤을 때 라이프를 10개 정도 전체적으로 추가하는 게 어떤가 굿굿 몇 게임 원하세요 그쵸? 최대한 마디요 한 50개? 우리 라이프 중 한 14개는 이 사람이 깎았음 자 각 팀 라이프 10개씩 추가해주시고요 블루팀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못 먹어도 금치거지 그러면 금치거 회의에서 알려주세요 내가 봤을 때 금치거 있잖아 아니야 아니라고 아까부터 계속 몇 번 아니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금치거 하나 더 있음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디에트롤로 만들 수 있거든 이거? 안 되는 거 존내 많아 얘 마망스는 안 돼 많이 쓰긴 하는 거 같아 네 안대로 그러면 너네들 생각도 안 돼가 괜찮은 거 같아? 응 그나마 안 돼 안 돼 오케이 자 지금부터 강점이 시작되는 토크 준비해주세요 네 근데 이렇게 멍청하게 대화해야 돼? 아 안 좋아잖아요 뭐야 이거? 뭐야 방금 방금 뭐라고? 그러면은 다들 말을 못 하시는 거 같으니까 네 이번 게임은 이걸로 진행할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어? 아니 시간을 줘도 말을 안 하는데 말 할 거야 이제 안녕 양아지님 어? 안녕 하세요 니네 오빠 양몰? 무슨 말을 그렇게 안 돼요? 자유롭게 토크? 알아버렸다 뭔데? 뭐지? 똘복이는 관심받는 게 기쁩니다 다들 날 쳐다보고 있어 왜 저래? 이 똘복 하이? 뭘 쳐다봐 아주 좋았어? 아지님 저런 똘복 형 보면 어때요? 등신 같아요 미안 쏘리 쏘리 아 우리 이거 10초 이상 말 안 하면 깎기 언제나 말을 하 아 너무 달달해 마마 어? 임불복 양아지 어? 으응 나 나 양취 나 양취 어 이북이 양취 자 게임하러 고치자 끝나겠다